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2025 수능 과목으로 화학2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캐스트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화학2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 과목에 비해서 개념이 굉장히 작습니다.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제가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못겠지 접근이 굉장히 빨라야 되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원 과목보다 훨씬 더 일관되게 패턴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첫 번째 인원수가 너무 작죠. 인원수가 너무 작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 이게 정말 한 15문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문항 중에서 15문제는요. 손을 대서 계산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하실 거예요. 제가 숫자에 대한 좀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 해결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세요. 미지수를 이용할 땐 빨리빨리 미지수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숫자를 집어넣는 형태로 해결해야 돼 빠른데 그걸 일일이 정량적인 계산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으면 그 한 문제 해결하는 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접근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되고요. 시야가 굉장히 넓으신 분들이 아 이거 묻겠지라는 게 좀 시야가 넓은 확장된 시야를 가지신 분들이 좀 되게 유리한 감옥이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한다.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이 된다. 많이 된다. 개념은 작지만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 수업은 하투를 진행하지는 않는데요. 하원 수업하러 현장에 가다 보면 투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선생님 이거 혹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상담 조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정말 짠해요. 안쓰럽게 제가 쳐다보면서 문제도 좀 해결해드리고 상담도 받아들이곤 하는데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거. 그래도 나는 깔끔한 화학2가 좋다. 그래도 난 좀 매력적인 감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 또한 화학2 감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올해 6월부터 표점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분명히 수능에서는 조절이 될 거다. 그런데 만점의 표점이 화학2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 올해 만점자의 표점만을 가지고 절대로 화학2 감옥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건 안 되세요. 항상 매년 이랬던 게 아닙니다. 화학2 선택을 후회한 학생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쓰럽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막 보곤 했었는데 절대 올해 표점, 만점, 그 표점을 가지고만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으로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자, 2 감옥을 공부할 때요. 이미 화학2, 오늘의 화학이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2023버전 그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 활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념편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Q&A에 선생님 제가 화학2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반드시 개념편의 개념을요. 철저하게 숙취를 하시고요. 정말 정말 일관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세요.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개념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 문제 풀고 해설 영상을 듣는다. 또 한 문제를 풀고 해설 영상을 듣는다.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해설 영상을 바로바로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장에서 살 때는요. 한 문제를 푸는데 5분, 10분, 15분, 20분까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얘들아 기체는 뭘로 풀어야 돼? 뭘로 풀어야 돼? 그런데 뭘로 풀고 있지 않잖아. 피부 내날 때에서 네 가지 변수를 묻고 있는데 무조건 공식으로 화학2를 깔끔하게 처리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다시 고민해봐. 다시 고민해봐. 스스로 해결해봐. 그래서 한 문제 풀고 해설. 한 문제 풀고 해설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개념편이 끝나고 나면 제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출편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개념이 이렇게 약간 가물가물하거나 까먹었어. 까먹어. 그래서 개념편에 나와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숙취를 하시고요. 아, 이거 이거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라는 일관된 방법을 다시 한번 숙취를 하시면서 이때 문제의 양을 느리시는 겁니다. 한 5,600가량의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문제의 양을 느리시면서 일관된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처리해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반드시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해설 영상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문화 해설 영상을 모두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개념편에서 좀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기출편에서 속도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4문제 풀고 해설 영상, 혹은 3문제 풀고 해설 영상, 혹은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5문제 풀고 해설 영상, 어쨌든 전문화 해설 영상을 들으면서 이거 이거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라는 형태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럼 2023 이후의 문항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누구나 볼 수 있는 해설 영상을요. 전문화 해설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지 자체를 출력을 하셔서 타이머를 걸고요. 시험을 보시고요. 다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다음에 전문화 해설 영상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해설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면 본격적인 파이널이 들어가기 전에요. 6월, 9월 분석편을 시작으로 해서 퀄모 6회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퀄모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화학 2에 대해서 선생님 너무 컨텐츠가 부족해요. 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1도 그렇지만 2는요. 신경이 사실 없습니다. 기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만 한다면요. 충분히 치러낼 수 있는 시험이다. 제가 아까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2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일관되게 문제를 좀 접근만 빠르다면 일관되게 처리해내는 좀 계산에 있어서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과목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개념편, 기출편, 기출문항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용을 하시면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퀄모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진행해 드릴 거니까 오늘 바로 오늘의학 개념편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1, 2월달에 개념편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요. 6월 평가원 전까지 반드시 기출문제까지 선생님이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학 개념편으로 가셔서요. 화학토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화학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강부터 출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정말 많은 분들 화학토와 함께해서요. 일관된 방법, 패턴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내는 게 뭔지를 많은 분들이 정말 배워가셔서 수능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9 분석편 그리고 파이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